국내 최대 여성지식축제 이델리 W페스타가 오늘 서울 강남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12회를 맞은 행사는 다양성, 다름을 넘어 다채로움이란 주제로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강연과 토론을 통해 다뤘습니다. 연사로는 이지선 이화여대 교수, 양향자, 한국의 이망 당대표 등이 나섰습니다. W페스타의 참석관 곽재선 이델리 회장은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수 프로미스나인, 이무진의 공연과 청중이 직접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